대우스 대 하드스 가두보호와 출전해주신 싸그리 형님 우리 싸그리 형님? 싸그리 형님 자리에 계신다 싸그리 형님? 싸그리 형님 받아 돌려야 된다고? 아 진짜? 자 재현누님 어서오세요 재현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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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 하나 하셨어 저녁시간인데? 야! 상영을 제발! 싸그리 형님 보고 계세요? 제발! 지금 두한 형님 반갑습니다 두한 형님 두한 형님 휴가 전 이후 두한 형님? 야! 제발! 야! 이거 재현누! 빨리! 이 기회! 빠른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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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형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처럼 빠른바! 야! 진짜 빠른바! 아 이거 발바! 야! 형아 개 빠르다 개 빠르다! 맥스! 맥스 아니야? 1년에! 자! 빠른바! 빨라! 봉형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처럼 빠른바! 총리 맥땡 먹어주면서? 아 됐어! 형 발바! 형 발바! 형 발바! 아! 봉형맥! 왔어! 자! 우리 싸그리 형님 싸그리 형님 싸그리 형님 야! 요거 맥스는 아니잖아! 자! 영호 형님 반갑습니다! 천고백 해먹어주면 또 딴 천고백! 탁!